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집회에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렘넌트 운동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슈툰트의 배신이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렘넌트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관계없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렘넌트 중심의 운동을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不管 그 렘넌트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관계없습니다. 이번 렘넌트 집회는 굉장히 지속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렘스드의 배신이 계속되어져요. 렘스드의 배신이 계속되어져요. 렘스드의 배신이 계속되어져요.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누가 흔들고 방해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누가 흔들고 방해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저희 교회가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다 그 자체로 너무 감사한데요. 렘넌트 운동이 계속되어진다고 하면 결코 교회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렘넌트 운동이 계속되어진다고 하면 결코 교회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민족들이 좀 모여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어권이든 중국어권이든 한국어권이든 관계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렘넌트 데이에 좀 이렇게 같이 우리 아이와 함께 응답하길 바랍니다. It doesn't matter whether we are from Korea, Australia, or China. It would be very good if our parents can lead your children to the Remnant Day. 不管是中国,澳洲,韓國的, 都是希望能够聚集在这里. 아이들이 커버리면요. 아이들이 컨트롤을 못합니다. When our children grow up, it's very difficult for us to control them. 여러분이 컨트롤을 할 수 있을 때, 렘넌트 데이에 같이 함께 응답받으세요. 계속 복원 각인 시켜야 됩니다. And when we are able to control them, it is very important to imprint the gospel in them as we allow them to help them to come to the Remnant Day. 그래서 이번에 박성진 목사님이요,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And this time, Pastor Park said, Don't live a life of being dragged. This time, Pastor Park said, 你們千萬不能活著被拖走的人生.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이들한테 끌려다니면 안 돼요. We should not be dragged along by our children. 我們不能被孩子們拖走. 아니, 양보할 게 있죠, 그렇죠? 복음 앞에서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There are things that we need to yield for them, but before the gospel, we should never yield. 還有我們的福音面前.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요, 아이들을 끌고 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And I pray that the adults will lead the children.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관심 갖지 않으려면 공부도 하지 마. And I say this to my children. If you're not interested in the gospel, don't even study. 아무리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나오면 뭐합니까? 복음에 관심 없는데, 그렇죠? And you study very well. You graduated from a very prestigious school. And what is with that? Because if you're not interested in the gospel, 그래서 아이들에게 돈 남겨주지 말고, 신앙 남겨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돈 남겨주면요,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If you leave behind money to our children, they could perish because of that.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과 믿음 남겨주면요, 그것 때문에 살게 됩니다. If you leave behind the gospel and faith, then they will live because of that. But if you leave behind the gospel and faith, If you leave behind the gospel and faith, then they will live because of that. 그래서 우리 장로인들이나 우리 중직자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이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인들이나 우리 장로인들이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진짜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진짜 결단하셔야 돼요 为了让我们的孩子 能够站起来 我们应该要 跪拜在神的面前 계속 여러분 복음 각인 시켜야 됩니다 要不断地 刻印福音 그래서 복음 각인 시간표를 지나서요 복음 뿌리 내리도록 하셔야 돼요 经过了 福音刻印的时间表之后 让他们能够 停留在 福音扎根的时间表 우리 영준이가 랩노드 집회에 끝나고 비행기 타고 오면서 음악을 듣다가 눈물이 났다고 그래요 영준参加那个 集회之后 回来的飞机上 他听了音乐之后 流泪了 본인이 고백합니다 왜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대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but I interpreted that in this way 我是这样分析的 그냥 눈물이 아니다 it is not simply just the tears 这个泪不是 일반的眼泪 내 속에 복음 각인 때문에 나오는 눈물이에요 it is the tears that comes out because of the gospel imprint in you 那是因为心里面 有福音的扎根和刻印 내 안이 뭔가가 심겨졌다는 말이에요 it means that something is planted in you 在我心中 有隐藏了一些 그래서 이 복음 뿌리가 계속 내려지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and we must devoid for our children so that the gospel will be continually be rooted down inside of them 为了孩子们心中 这个福音 能够继续地扎根 我们父母要做努力 우리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and our children they run around 我们的孩子们 在周边奔跑 그게 우리 아이들은 복음 각인 하는 시간 but that is the time for them to be imprinted with the gospel 这就是他们 福音刻印的时间 조금만 우리가 관심 갖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배경 되어지면요 복음의 깊이 뿌리에 내리게 됩니다 if we are interested in them a little bit to help them to be imprinted in the gospel then they'll quickly do that 我们稍微为他们 做祷告的话 福音就可以 扎根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복음 강인의 시간표를 넘으세요 복음 뿌리의 시간표 속에 머무르시고 today is a passing the time schedule of the gospel imprint go inside the time schedule of the gospel route 所以今天呢 我们已经经历了 这个福音刻印的时间 要面对 福音扎根的时间表 우리 베티 장로님 이번에 손자를 봤죠 손녀 손녀 봤죠 이름이 조입니다 조 제가 병원 가서 손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I went to the hospital and I put my hands on the baby and I prayed 在医院 我放下手 我为他这样 祷告的 이 아이만큼 복음으로 성장하게 하고 求生这个孩子 是借着福音 能够成长 저는 별로 엄마 아빠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and I'm not really interested in her parents 我不怎么 关注他的父母 우리 아이 조한테 관심이 있다 but I am interested in that child 조 그래서 제가 기도했다 그래서昨天 我为他 祷告了 사실 여러분의 인생 보세요 다 지나가는 인생 and look at our lives we all die one day 我们的人生 总会过去的 복음 각인 그렇게도 안 돼요 the gospel imprint doesn't work really well 福音的刻印 是非常难道 여러분 자신들 보면 복음 각인 안 돼요 when I look at myself I cannot imprint the gospel easily 我们自己 也是很难刻印的 복음 각인 안 되는데 복음뿐이 되겠습니까 when the gospel imprint doesn't work how about the gospel root 没有刻印 福音 我们怎么能 摘下福音的根呢 우리가 복음 직인 각인 속 계속 10년 동안 하는데 각인이 안 돼요 for the past 10 years we've been talking about gospel imprint but the gospel is not yet really imprinted 10년之旧 我们一直在 这个福音的刻印 里面 但就是没有办到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줄도 있습니다 but still don't be discouraged today because absolutely God will do His work 但今天 大家不要失败 我相信神 肯定会成就的 10년 안 되면 20년 하면 되십시오 if it doesn't take 10 years maybe it might take 20 years 如果十年不行 那我们再需要 20年就可以了 복음 각인의 시간표를 가져야 돼요 it is to have the time schedule of the gospel imprint 所以你们一定要 拥有福音 刻印的时间表 그리고요 복음 각인의 시간표를 지나서 복음 뿌리 내리는 시간표를 가져야 돼요 in surpassing the time schedule of the gospel imprint we need the time time schedule of the gospel root 然后是经过了 福音刻印的 时间表之后 一定要拥有 福音加根的时间表 내게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말할 필요 없어요 we don't need to say do I have answers or not 我有没有 得到印语 这个不要说 내 인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말할 필요 없어요 and there is no reason to speak about whether my life is working or not 我的人生好 我的人生好 还是坏 不要说 복음 각인과 관계가 있어요 응답은 the answers are related to the gospel imprint 因为印语 是与这个福音的 刻印是有关的 여러분 그 응답을 계속 내 삶 가운데 가져가기 위해서 복음 뿌리 시간표로 가야 돼요 in order for me to take along those answers continually in my life I need the time of the gospel root 복음 뿌리 시간표로 가면 내게 온 응답이 곧 열매로 나오게 되어있는 것이예요 if I enter into the time schedule of the gospel root then all of the answers that were given to me will bear as fruits 복음 뿌리 시간표로 가면 사단이 무덤이 방해를 많이 합니다 and Satan blocks and hinders us so much 사단他总是 会妨碍我们 굉장히 방해를 합니다 각인 뿌리 못 내리도록 굉장히 방해를 해요 and he hinders us so much that they will not be imprinted and rooted down inside the gospel 他妨碍我们 不让我们刻印 扎根福音 내게 문제가 안 오면 괜찮겠는데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and it would be very good if I don't have any problems but I do face problems 我遇到问题的时候 总是不能超越 내게 어려우면 안 오면 좋겠는데 온단 말이죠 and it would be very good if I don't have any hardships but I do face hardships 我不希望出现困难 但总是会遇到 여러분 정말요 저는요 복음 각인과 복음 뿌리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and now I'm enduring because of the gospel imprint and the gospel root 因为到现在 我刻印了福音 和扎下了福音 所以我才能挺住 그러니까 복음 뿌리 안 내리니까요 문제 오면 문제 오는 대로 흔들거려 어려우면 어려우면 오는 대로 흔들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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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because I'm not rooted down inside the gospel when hardships come I get shaken when problems come I get shaken 因为我里面没有福音 所以我总是遇到 问题和困难的时候 总是被动摇 그냥 어릴 때는 그냥 뿌리째 뽑혀가지고 막 그냥 나뒹부라도 하냐 and some point in life my whole roots are taken out but I'm rolling around 有的时候 여러분 어느 날 남편과 가정을 흔들며 어떻게 하겠습니까 如果有一天神 祂动摇了 你们家妻子 丈夫的话 怎么办 어느 날 자녀를 들고 흔들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what will happen if one day God shakes your children 怎么办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 중직자를 들어가지고 막 흔들어버려요 and one day God shakes a church officer of the church 有的时候 会摇晃 我们教会的 传道者 그러면 막 넘어지고 막 시험 들고 난리가 아닙니다 then everyone falls over then everyone falls into trials and it is an uproar 그리고 막 시험 들고 낙심하고 막 넘어지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we fall into trial we get discouraged we fall over it's an uproar 어느 날 흔들어버리면 사단이 흔들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냐 what will happen if one day God shakes you 그러면 뿌리째 그냥 뽑혀가지고 나뒹구로 돌아다니겠죠 and all my roots are taken out then I'll be actually taken out of the ground 그냥 막 상처받고 막 손가락질도 할 수 있어요 막 욕하고 그럴 수도 있지 I receive scars I blame on others and I curse other people 저도 인생 가운데 외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in my life as well there was a time that I left home in my life as well in my life as well there was a time that I left home 정말요 진짜 세상으로 나갔다니까 I really left the gospel and I went inside the world 신앙을 도저히 감당 못하겠더라 I wasn't able to manage my walk of faith and I went to the world and I was floundering and I went to the world and I was floundering and I was floundering and I was floundering and I went to the world and I wondered I had no choice but to do this but I had no choice but to do this but I was floundering and I was floundering and I was floundering 여러분 복음 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the gospel root is very important the gospel root one day 갑자기 큰 문제가 닥치면요 못 견딴다니까 one day a big problem faces me then I cannot bear that 如果有一天 遇到了一个 非常大的问题的时候 无法承担 그때 이야기하잖아요 你가 그럴 수 있어 At the time we might ask the other person and rebuke the other person saying How can you do that? 这个时候会说 你会这样的 그때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And people ask How can the pastor do that? 这个时候他们说 牧师怎么会这样?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 How can the elder do that? 长老怎么会这样?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And how can you do that to me? 你怎么会这样? 그러면서 지가 자빠져 然后最终自己就收拾它了 여러분 복음 뿌리 내리셔야 돼 所以各位 你们一定要 扎下福音的根 내 신앙 생활 가운데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거 복음 뿌리 내려야 돼 在我们人生当中 必须要做的 就是一定要 扎下福音的根 저는 그래서 큰 핍박이 올 것을 대비해서 오늘도 제가 복음 뿌리 내리겠습니다 为了将来的 一个很大的逼迫 我今天也要 扎下福音的根 태풍 한 번 오니까 난리가 아니더라고 地震 나니까 난리가 아니에요 다 무너져 다 무너져 台风和地震以来 全部都倒塌了 그래도 안 무너지는 게 있어요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但是 still there is only one thing 只有一件事 它永遠都没有 shankened 而 it is a tree 它是 deeply rooted down 这个时候 唯一不倒塌的 就是深根 你们一定要扎下 绝对不会 动摇的福音的根 누가 흔들고 방해해도 관계없어요 흔들어라 방해해라 관계없다 但是 나는 그렇게 복음뿌리 내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복음뿌리 내리는 하나님의 시간별 속에 머물러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복음뿌리는요 나의 영적 상태와 관계 있습니다 第一个是福音的根基 是与属灵的状态有关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복음 강의를 138로 고백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我上周说 福音的刻印是要告白 138 138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말합니다 what is 138? 它是 referring to エクスチャプト 1 1,3,8 4절 1절 1절은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1절指的是基督 도빌로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말하거든요 它说的那一句句话 指的是路加福音 그런데 누가복음에는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가 쭉 나와있어요 路加福音里面 很詳細地说明 为什么 예수是基督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선포하고 붙잡자 그랬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선포하고 붙잡자 그랬어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은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고 붙잡자 그랬어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오직 성령 충만으로 증인되자 그리고 사도행전 1절 8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고 누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如果我们大家不断地告白 宣布福音的话语 会有什么样的事情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마음밭이 경작이 됩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换句话说 它代表我们的属灵的状态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 영적 상태가요 바뀌게 되는 것이죠 就是说我们的心田属灵的状态 它就會改變 얼마나 복음 뿌리가 내리기가 힘들 만큼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 마음밭이 얼마나 딱딱하고 굳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大家看一下 你们的心田 还有我们的属灵的状态 是非常的僵硬 호세야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在荷修書4章6节当中说 我的民因为没有知識而滅亡 하나님을 아는 말씀의 지식이 없어요 他们不了解神 你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圣经说 你欺掉知识 我也必欺掉你 使你不再给我做祭司 你欺忘了你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这是非常可怕的话语 내가 복음가기 못하면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라 如果 내가 지식을 못하니 我也会忘记你的儿女 내 자녀가 사는 방법은 뭡니까 我们的子女能够存活的方法是什么 복음가긴 내가 먼저 시켜야 돼요 那就是福音的刻意 从我做起 우리는 경제에 핑계될 필요 없어요 我们没有必要找经济的借口 우리의 상황 핑계될 수 없어요 没有必要我找我们的状况的借口 우리 자녀 핑계되지 마세요 你们不要找儿女的借口 내가 문제지 우리 자녀가 문제입니까 使我自己是问题 子女并不是问题 내가 정말로 복음 앞에 바로 서면 자녀도 쓰게 되 있어요 如果你们在福音面前站立的话 我们的孩子也会跟你站立 정말로 자녀 내가 복음 앞에 서면 내 경제도 건강도 오게 되 있어요 如果你们站在福音面前的话 经济健康都会来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기 우리잖아 나를 내 자녀를 내 경제를 세상에 그냥 내어버려 神不会倾听我的话语 祂会把我的健康 子女肉身 都会交透给世界 호세야 10章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还有十章十二节当中这么说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要你们开垮荒地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你们一定要开开你们的荒地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正是寻求耶和华的时候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면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그 위에요 여호와께서 공의를 빛처럼 내려주신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빛처럼 쏟아 부어주신다 这个如雨就是祂的爱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굳고 딱딱해버리냐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굳고 딱딱해버리냐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딱딱하고 굳어져 버리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딱딱하고 굳어져 버리냐 때로는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지만요 때로는 말씀이 내게 아파야 돼요 有的时候话语带给我安慰 但有的时候话语要成为我的一个痛苦 때로는 말씀이 내게 힘이 되지만요 때로는 내게 말씀이 굉장한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但有的时候话语能够带给我力量 但有的时候话语一定要成为我的痛楚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찔림이 없다고 하면 죽은 자죠 如果话语它不能触碰你的痛楚的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 찔림이 있으니까 회개하게 되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 찔림이 있으니까 회개하게 되더라고 因为话语触碰了你的那个痛楚 所以我们会 회개 얼마나 그러면요 내 마음이 이슬 비 축축 내리는 것처럼 마음같이 굉장히 이게 좋은 맛으로 되더라고 如果在荒地上降下雨的话 它就会成为豪土 이와 비슷하게요 마태복음 13장 10분의 미에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就像这个话语呢 像 마태복음 13章 마태복음 13장은요 씨가 중요합니다마는 씨보다 더 중요한 게 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在这个 마태복음 13장当中 说明了这个种子 但是更重要的是心田 우리의 마음밭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느냐 我们的心田现在是什么样的状态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就是说我们现在的属灵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씨가 뿌리 내리느냐 못 내리느냐 根据我们的这个心田 是什么样的地 然后这个种子可以下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길가바 같은 영적 상태가 있다고 그랬어요 十三章里说 有的心田像路旁的田 너무 딱딱하고 굳어버렸어요 是非常的僵硬的土壤 거기에 씨를 내려도요 씨를 뿌리 내리지 못해요 在这里要撒种的话呢 这个种子不能扎下根 거의가 씨를 뿌려지잖아요 새들이 와서요 다 먹어버려요 这个时候那些 非鳥就把这个种子吃掉了 성경은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 씨를 누가 먹느냐 악한 자가 와서 먹는다 圣经当中说 这个种子是被恶者吃掉了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와서 먹어버립니다 这个恶者吃掉了 这个种子 돌짝밭이 있어요 还有一个是石头地 너무요 내 영적 상태 속에 내 마음 밭에 돌이 많아 我的这个树林的状态 里面有很多的石头 뭐가 그렇게 내 마음에 반기되는 것들이 많은지 据说我心里面 有很多妨碍的因素 여러분 돌이 많아 보세요 길 다닐 때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넘어집니다 如果路上有很多的石头 就很容易半倒 돌짝밭은요 흙이 앞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씨가 못 내려 살짝 내리다가 그냥 해가 뜨면 좀 말라버려요 因为这个石头地的土壤 是非常的浅 所以撒了种之后 这个种子很容易被阳光晒关 감사도 잠시야 기쁨도 잠시야 그냥 지나버려요 这个时候的感恩 神就以前开始 神带领我 引导我 赐给我 但这个感激 복음의 간격 없어 복음의 간격 없어 与福音是完全毫无相关 왜? 영적 상태가 돌짝밭이라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다가 매일 상적的 투성이야 因为这个树林的状态是石头地 所以总是会被动摇 가시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还有一个是荆棘地 가시가 너무 많아 내 안에 荆棘太多了 내 안에 염려가 너무 많아 我里面忧虑太多了 너무 상적 투성이야 都是 상很累累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시가 뿌리 내릴 수가 없는가 所以这个神的话语 是无法扎下根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를 못해요 너무 가시가 마라 神的话语无法扎下根 因为太多的荆棘 여러분 오늘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所以今天大家 一定要检验 你们的心田 然后要纠正 복음 뿌리는요 나의 영적 상태와 관계가 있어 这个心田 与我们的属灵的状态 是有关的 아이고 남편이 어땠는데 자녀가 어땠는데 이러고 있어요 他们总是埋怨子女 埋怨丈夫 아이고 뭐 경제가 어땠는데 뭐 아내가 어땠는데 이러고 있어요 他们还埋怨 她们的妻子和经济状态 아니 뭐 교회가 어땠는데 이러고 있어요 还埋怨教会 그러는 사이예요 하나님의 말씀 씻어서 답해할게 这个时候 神的话语的种子 全部都被夺走了 여러분 얼굴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let us lift our faces up 저하고 얼굴을 좀 마주치세요 你们现在要看一下 我的眼睛 여러분 내 영적 상태를 바로하고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你们一定要 糾正好 你们的属灵的状态 여러분 성교에 보니까 옥토밭이 있다고 있어요 圣经说有好土 억토밭의 씨앗이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맵니다 如果在好土上 撒下这个种子的话 有100배,60배,30배的果实 이처럼 우리의 성도들이 각기 갖고 있는 영적 상태를 每个圣族的属灵状态是不一样的 여러분 오늘 길가밭을요 길가밭이 나의 길가밭 같은 영적 상태를 경작에 대압 我们应当把这个路旁的田 要更作起来 돌짝밭, 가시바 같은 내 영적 상태를 말숨으로 경작에 대압 像石头地,像荊基地的 我们的信天 我们要通过这个话语来更作 오늘요, 가시바, 가시바, 가시 다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希望今天大家把这个禁忌 都要除掉它 오늘요, 돌 같은 거 다 걷어내버려 今天除掉所有的石头 그리고요,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옥토밭으로 딱 만드는 거예요 让我们的信天成为一个好土 让我们能够领受话语 제가 어렸을 때요 산에 올라가서 밭을 갖고 왔거든요 我以前在山上耕地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거기 돌, 뭐, 가시, 뭐 다 걷어내버려 있습니다 这个地呢,曾经没有用过 所以我除掉了所有的石头和荊基 그리고 이제 밭을 갖고 왔어요 좋은 땅으로 만들어놔요 그리고 이제 밭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밭을 갖고 왔어요 좋은 땅으로 만들어놔요 我让它变成一个好的土壤 거기다 바로 씨앗을 짚는 게 아니에요 땅이 이렇게 흙이 불들불해지도록요 기다려요 그리고 you don't not sprinkle sea straight away because you need to wait until the time the land becomes a good soil 이제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면요 비도 오고 그러면 열매가 이렇게 나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나의 영적 상태를 바로 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希望今天大家一定要纠正你们的属灵的状态 그러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즐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즐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즐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내 가슴을 그냥 마음 밭을 그냥 막 갈기 갈기 찢을 분들은 찢어야 돼요 그냥 차라리 그냥 다 헤쳐놓아야 돼요 여러분 그 길가바 돌짝바 가시바 깎고 힘들어 하지 마세요 아니 복음을 한 번이라도 누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복음의 열매를 한 번이라도 먹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러서 한 번이라도 내가 그 열매 먹어요 즐거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내가 그 열매 먹으러 가야 될 거에요 내가 내가 그 열매 먹으러 가야 될 거에요 내가 그 열매 먹으러 가야 될 거에요 여러분 복음 뿌리 두 번째는요 열매와 관계가 있어요 Secondly the gospel root is related to the fruits 불신자는 어쩔 수 없이 장세기 3장 6장 11장의 시간별 속에 머물고 그 속에 뿌리내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어쩔 수 없이 장세기 3장 6장 11장의 시간별 속에 머물고 그 속에 뿌리내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어쩔 수 없이 장세기 3장 6장 11장의 시간별 속에 머물고 그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상황 그 열매가 당연한거지요 염려 사주 팔자 운명 불안 초조 저주 재앙 당연한거지요 당연한거 아닙니까 각종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거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and it is rightful that we suffer because of various spiritual problems 他们遭受痛苦和疾病这是理所当然的结果 헌세야 10장 13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It is recorded in the Hosea 10 verse 13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but you have planted wickedness you have reaped evil you have eaten the fruit of deception 他们说你们吃了那些假的果子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대요 you have planted wickedness you have reaped evil you have eaten the fruit of deception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요 진짜 복음의 열매 먹기를 바랍니다 as the children of God from now on please eat the fruit of the gospel 我希望大家从今天开始要吃福音的果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 놓고 왜 거짓 열매 계속 먹을 겁니까 and after becoming a child of God why should I continually eat the fruit of deception 我已经成为了神的子 为什么我还要吃幻化的果子呢 왜 그랬느냐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다고 그랬습니다 and why did I do that because I have depended on my own strength and my many warriors 那为什么会这样 那是因为你依靠了自己的行为和依賴 하나님보다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의뢰해야 돼요 and it means that I have depended more on my strength my power and the things that I have more than God 这句话意味着 你们更加依靠了你们自己的能力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we believe that we are all the children of God 我相信你们是神的儿女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그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and depending on where I am rooted down the fruits will bear and if I dislike someone of course the fruits of dislike or hatred will come 如果你们讨厌某一个人 那么你们吃的就是 讨厌的果子 누가 죽도록 밉다 미움의 열매 오게 돼 있어요 and I dislike or hate someone to the point that I am about to die then the fruits will bear 就是厌恶神 你们吃的就是厌恶的果子 그러면 그 계속 열매가 커지면 살인까지 갈 수도 있어 and when the fruits get bigger and bigger it leads up to murder 如果这个讨厌的程度 越来越大的话 你们就会杀人 내가 염려를 하고 있잖아요 염려의 열매 와요 when I worry of course the fruits of worry comes 如果不断的忧虑的话 就会吃掉忧虑的果子 아니 三일간만 염려해보라니까 how about we worry for three days 你们试试 三天不断的要忧虑 어떻게든 잠이 안 와요 what happens I cannot sleep 然后呢 就睡不着觉 저는 어떤 염려에 사로잡히면요 먼저 제일 첫 번째 열매 오는 게 뭐냐면 잠이 안 오더만 and the first thing when I worry about something the first fruit that bears is that I cannot sleep 如果我忧虑的话 第一个吃的果子 就是我睡不着觉 내 마음이 불편해 and my heart is very uncomfortable 然后心里非常的不安 그렇게 되면요 내 속에 있는 마음 상태 장기 육신에까지 전부 영향을 가는 거예요 if that happens the influence is upon my heart my intestines and my health 这个时候 我的肉身 还有我里面的气管 全都受影響 여러분 속에 있는 장기들 다 상해버려요 所以这个时候 你们里面的气管 全部都受影響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但今天的本话语 是这样说的 어디에 뿌리 내려야 되냐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我们应当在哪里 要深根建造 골로스의 2장 6절에 고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It says in Colossians 2, verse 6 So then it just says you received Christ Jesus as Lord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말은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야 after believing in Jesus Christ I become a child of God that means only Christ is the master of my life 你们已经领受了 这个主耶稣基督 就相当于 主耶稣基督 就是你们的主人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요 그리스도가 주가 안되고 내가 여전히 주인 든 사람 있습니까 And is there anyone here where Christ is not yet the master of my life but I'm still the master of my own life 但有些人 是主耶稣基督 不是他们的主人 认识自己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래서 주인으로 받는 겁니다 So then just as I receive Christ Jesus as Lord it means that I've accepted Him as a master 我们已经接受了 主耶稣基督 我们的主人就是祂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니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And since Christ is the master of my life it is to be rooted down inside of Him 因为我们主耶稣基督 已经接受了 所以在那里面 장면下根 그리고 그 안에 세움을 받고 In Colossians chapter 2 verse 7 written and built up in Him 而且在那里 我们要崭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고 하면 그 안에 뿌리 내리고 그 안에 세움을 입어야 돼요 And if I receive Jesus Christ as Lord and Savior it means that I need to be rooted and built up in Him 如果我们已经接受了 主耶稣基督的话 就在这里面要扎下根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의 흐름 계속 따라가야 돼요 it is to continually follow the flow of the gospel message of Christ 然后不断地 要跟随话语的流迈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 그 흐름도 따라가야 돼요 and also it is to follow the flow of the pulpit message 而且要跟随 我们讲台话语的流迈 그 안에에서 뿌리 내리면 그 안에에서 세움을 입게 돼 있거든요 and if I'm rooted down then I'll be built up in Him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and be guided with the word of Christ 受主耶稣基督的话语 그러면서 혹시라도 문제가 오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알아볼 수 and if problems do approach strengthen the faith as you were taught and overflowing with thankfulness 还有当你们 遇到问题的时候 信心坚固 感谢的心要增长 체험을 입을 때 인도받고 있는데 뭔가 일이 생겼어 믿음을 고백하라 and I am being built but one day a problem arises then it is to be strengthened in the faith 当你们遇到问题的时候 在那个问题面前 要选择 信心 그럼요 감사할 만큼요 어마어마한 열매가 오는 것이예요 then these tremendous fruits will bear to the point that I'll be overflowing with thankfulness 증受 후여 感谢 会结很多的果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겠습니다 that is right we must be rooted down inside of Christ so we must be rooted down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말씀합니다 and as we come to the conclusion 我说一下结论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않다고 있습니다 the blessed one will not follow the evil 有福的人 他们不会跟随 恶者的路 오직 요한 율법을 묵상한다고 그러죠 and that person will only meditate upon the law of God 他们只会 跟随 주耶和华的律法 그러면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고 모든 일이 형통함과 같이 like the fruits will bear accordingly on the fruits and the plants and like as everything goes well 他们会 跟随 화유的流迈 이런 복음뿐이 내리면 내 영적 상태 회복되게 되어있어요 if you read down inside the gospel my spiritual state will be revived 내 생각과 마음 상태 치유되게 되어있어요 and the state of my thoughts and my heart will be healed 그리고요 영육 간에 내가 감사가 넘칠 만큼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것입니다 and the fruits will bear abundantly to the point that I've noticed but to give thanks giving in my spirit and my flesh 오늘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I bless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at that day will be this day I hope today is such a day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 뿌리 내리는 하나님의 시간별 속에 머물게 하옵소서 求神 让我们停留 在福音 자下的 시간表 그래서 영육 간에 열매 먹게 하옵소서 求神 让我们 在食肉間 能够 品尝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we pray 奉 주 예수 基督的名 祷告 아멘 아멘